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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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뭐야 안녕하세요 아빠 아빠 뭔가 되게 깨끗되신 것 같다 어 굉장히 깨끗해진 것 같아 저번에 왔을 때랑 느낌이 다른데? 내가 어제 직원한테 효녀다 그랬다 그치? 너 때문에 아빠가 청소한다니까 아 맞다 아침은 아침은 아직 안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? 아빠도 안 먹었는데 내가 준비한 게 있지 뭔데? 어? 뭔데? 아빠 밥 해주기 너 때문에 아빠가 대비드 노고 참네 응? 사안네 아빠 왜 계속 뒤적뒤적거려 내가 딸 김 보라해주세요 아빠 아니 아빠 왜 계속 이걸 만져 귀여워 알면서도 머릿속 끝나보고 간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이제 얘기 안 할게 이런 거? 응 알았어 해강 луч 다 peaks 어? ize 손 크